이 표현 꼭 외우자 인칭 대명사 그는 학생이야 그는 학생이야 아니 그는 학생이 아니야 그녀는 직장인이야 응 그녀는 직장인이야 시,他是 너희 친구니? 선생님 안녕하세요 롤시 하오 여러분 안녕 너희 친구니? 너희 친구니? 너희 친구니? 너희 친구니? 이건 제 것인가요? 이것은 제 것인가요? 네,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별 말씀을요? 당신이 샤오메의 엄마입니까? 당신이 샤오메의 엄마입니까? 아니요, 저는 샤오메의 엄마입니다. 아니요, 저는 샤오메의 엄마입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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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没关系.